혈액순환 개선을 하려면 소금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음식에 간을 할 때 소금 대신 허브를 사용할 수 있다. 스페인 정맥학 연구원에 따르면 성인 중 30% 정도가 만성, 정맥부전으로 고생한다고 한다. 정맥부전은 특히 여름에 더 심해진다. 피곤하고 무거운 다리와 확장된 정맥은 발목과 종아리의 혈액 및 체액이 정체되게 한다. 여성들에게 잘 나타나고 통증이 동반된다. 이 문제는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다. 면적 영향도 있고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과 나쁜 식습관으로 인한 것도 있다. 다, 이 정맥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판막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혈액이 쌓이고 통증이 생기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고 이제부터 소개하는 식품을 섭취해보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슈퍼에서 판매하는 가공주스를 마시고는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했다고 생각한다. 사서 마시려면 과일만 갈아 만든 천연과일 주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가능하다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자.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다리의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된다. 오렌지, 레몬, 파파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C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해 결과적으로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정, 맥과 모세혈관을 강화한다. 혈류의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한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신체를 해독하고 체액 저류를 예방한다. 면역력을 강화한다. 2. 생강 생강은 오래전부터 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 류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꾸준히 생강을 섭취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모든 치료를 생강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효능으로 인해 다른 치료와 함께 생강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천연 진통제로 통증과 염증을 줄여준다. 생강은 혈액순환에 좋다. 신선한 생강을 먹어야 효능을 전부 얻을 수 있다. 영양분을 더 섭취해야 체내에 산소를 더 공급할 수 있고 그 결과 정맥과동, 맥의 탄력이 생긴다. 3. 호박씨 호박씨를 그냥 버리지 말자. 무슨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호박씨에는 비타민이익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건강한 세포 생성에 도움이 되고 동맥 및 정맥, 의탄력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다. 또한 혈액순환에도 좋아 어혈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 준다. 호박씨를 버리지 말고 꼭 챙겨 먹도록 하자. 4. 공복 상태에서 물에 마늘을 넣어 마시기 이 방법 또한 매우 효과가 좋다. 내일이라도 시작해보자. 아침 식사 전에 물에 마늘 한쪽을 넣어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정맥에 플라그가 생기는 것도 예방해 준다. 다리의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에 역할을 한다. 5. 수박 시원한 맛으로 여름에 자주 먹는 수박은 인유작용을 한다. 3. 코펜과 항산화 물질 함량이 높다. 또 팔다리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한다. 염증 및 채 액처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수박을 꾸준히 먹으면 어혈이 생기는 것도 예방하고 정맥이 확장되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도 줄어든다. 6. 강황강황은 한약에서 흔히 쓰는 향실료이다. 스티에 넣으면 색깔을 이쁘게 할 수 있고 소금 대신 사용해도 맛을 잘 낼 수 있다. 수많은 연구가 강황의 건강상 효능을 입증해준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영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소독 및 항산화 효과가 있다. 혈액 순환에도 좋다. 통증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에 생기는 무거운 느낌도 완화시켜준다. 아로마 요가에 송다은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건강한 몸의 바탕에는 건 강한 혈액 순환이 있다고 한다. 몸에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게 는 두통, 수중냉증, 손발절임, 변비부터 크게는 성인병,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까지 다양한 이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다리에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또 매일 잠깐이라도 운동을 꼭 하는 것이 좋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